바나나를 먹어보겠어요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볼까 일단은 자 껍질을 벗겨요 껍질을 벗겨 지식테이너님 많이 버시나보다 아니요 많이는 안벌어요 아직 아까부터 바나나를 되게 야하게 만지시더라구요 아닌데 아니 남자가 뭐 남자가 뭐 바나나를 야하게 만져 자 바나나를 벗겼어요 하얀 속살 나를 벗길꺼야 요런니 영스러워 어쨌든 숲속의 꽃사수님 어서오세요 바나나를 먹어보는가 되게 얇어보여요 아니 어떻게 하지 봤어 뭐예요 흫 이게 아니 그냥 바나나 먹는거라니깐요 내 앞에서 저렇게 먹었다며 아마 난 뛰쳐나왔을듯 어제를 뛰쳐나가서 뭐하게요 흫 야금야금 도망해야죠 아니 지금 나 내가 어떻게 먹든 야금야금 씹어 씹어먹지 뭐 마 빨아먹진 않잖아 막 빨아먹진 않잖아 뭐 더 야하게 먹어봐요 십구근 걸고 쓸어소 흫흫흫흫흫흫흫 성 정체성이 뚜렷한 남자란 말이야 나도 그래요 나도 그런데 여자 같단 얘기 많이 들어요 보통 바나나 내 입만에 먹어서 체하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있어요 영유성 식도염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에 팍팍 못 먹어요 좀 크게 베어무르려고 바나나는 우리의 바나나는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BJ님이 뽀글이 완성될 때부터 먹어요 라면 두 개 끓여먹은 내가 더 빨리 먹었구나 그쵸 내가 한 번에 빠르게 못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쨌든 그쵸 원래 식사시간 보통 한 시간 주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빨리 먹어야 돼서 버릇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군대에서도 아무래도 분대끼리 움직여야 되니까 늦게 먹는 사람들 다 기다려줘요 2등병들 3분 컷이잖아요 거기다 먹고 토하면 어쩌라고 그리고 그렇게 빨리 먹기를 강요하지 못해요 그것도 네모 부졸이야 그래서 2등병이 선임을 기다려야지 선임이 2등병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야 된다는 게 어디서 나온 거지? 그게 비리라니까 벌써 바나나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대대 참모부였어요 대대 참모부니까 물론 분대 단위로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가급적 분대 단위로 밥을 먹으라는 걸 권장했지만 사실 대참모부는 그게 있어요 분대보다 더 작은 단위가 같은 사무실 부서 같은 사무실 부서 참모부서끼리만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있어요 왜냐면 사무실 별로 일들이 안 끝나가지고 응 그래서 이제 막 2명 3명씩 막 그렇게 가서 3인조급이네요 그러니까 뭐 전우조끼리 뭐 밥을 먹으러 간다던가 그런 게 있구요 그리고 그 막 상황 걸렸을 때 있잖아요 뭐 국지 도발이라든지 전술훈련이라든지 그럴 때 그럴 때는 그 참모부 상황식 참모부는요 그 사무실 그 사무실별로 그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별로 최소 한 명씩은 상황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 명 빼고 뭐 그러니까 반씩 뭐 나눠서 밥을 먹으러 갔다 오던지 그런 게 있어 그게 밥 먹다 걸려요? 그러진 않죠 훈련 상황일 때 훈련일 때도 밥을 먹죠 그러니까 막사에서 훈련할때는 우리는 무조건 추진이었는데 막사에서 훈련할때는 밥 먹죠 그냥 막사에서 훈련할때는 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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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그 전술훈련을 해가지고 부대이동을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봉지에다 밥 먹죠 응 반압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그 밥 비벼 먹었잖아 흠흠 흠 흠 흠 제가 처음에 자대러 갔날 사람들이 행군하고 오는거예요 흠 그리고 봉지에 모든 밥을 섞을래 흠 그게 짬밥이지 자대사에 이렇게 밥 먹냐고 물어봤었는데 흠 훈련중이라고? 원래 훈련중일 때는 이제 원래는 반압에다가 넣어서 먹는게 원칙인데 반압을 먹으면 일일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흠흠 그 위생상의 문제 때문에 그 뭐냐 그 위생봉지를 주는 거예요 흠 흠 훈련실 때는 그렇게 안 먹어가지고 식겁했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먹어 보고 싶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차피 양 거의 안 남았잖아요 흠 흠 한번 생각해봐요 흠 자기의 바나나가 흠 흠 쭉 잘리며 흠 흠 바나나 먹다가 갈변 현상올듯 흠 흠 뭐 갈변? 그게 뭐예요? 흠 그런 현상 안 와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바나나가 시간이 지나면 갈색을 변하잖아 흠 흠 이거 지금 바나나 흠 흠 완전 센 노란색이에요 흠 그렇게 까지 그 물르고 익으려면 되게 오래 걸리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니까 바나나가 조금 약간 먹기 적당하게 익었을땐 이제 약간 노란색에다가 그 검은 반점이 조금씩 있는 그런 그런 데가 제일 그 먹기가 제일 좋대요 단맛도 있고 먹기가 좋대 그 다음에 완전 새까맞은 바나나는 그건 이제 물륜 바나나니까 이렇게 생으로 그 베어 먹기는 힘들죠 그 주 뭐냐 바나나 주스로 갈아야지 그럴 때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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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상남자라 그냥 먹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어쨌든 흠 흠 흠 흠 자 엑 흠 흠 흠 흠 흠 흠 껍질 좀 바르고 올게요 녹화.. 녹화 좀..